동전의 한쪽만 보고 저 뒤쪽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결정의 능력이 달라집니다. 제가 결정장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건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. 이유가 한번 생각해봐요. 왜 결정을 못할까요? 두 가지 지금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. 크게 한 가지는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분이에요. 내가 선택할 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야. 또 이상하면 어떡하지? 또 아니면 어떡하지?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을 때 내 결정했을 때 나는 그런저런 만족했다 이런 경험이 부족하신 사람.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. 선택을 하면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를 포기한다는 의미예요. 포기가 안 돼.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.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모든 일에 정답이 있고 딴 거는 틀렸다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. 오지선다. 한 개가 맞고 나머지 네 개는 틀린 거야. 내 선택에서 뭔가 틀린 경우가 많고 한 개 잘 맞춰야 되는데 그거 왜 맞추지? 이거 틀리면 왜 하지? 이런 마음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. 이건 학습된 잘못된 개념입니다. 인생에 어떤 한 가지가 맞고 나머지가 다 틀렸다는 상황은 없다고 보면 돼요. 없다고 보면. 모든 상황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. Two sides of a coin. 동전의 양면. 모든 것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. 세용지마죠. 세용지마. 세용지마.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. 이렇게도 얘기합니다. Silver는 은이죠. Lining은 안감이에요. 옷이 있으면 안감이 있잖아요. Every cloud가 시커멓잖아. 먹구름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뒤에는 햇빛이 저쪽에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뒷면 안감만 반짝거리는 거예요. Silver. 반짝반짝. 모든 어두운 상황에는 반짝이는 저 내면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시커멓 구름이 내한테 왜 끼는 거야. 나 밖에 못 보고 그 위에 silver lining 있는 걸 모르는 사람. 동전의 한쪽만 보고 저 뒤쪽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결정의 능력이 달라집니다. 진짜 저는 아파 봤죠. 아파서 바닥에 누워서 거의 1년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봤죠. 그런 상황에 긍정적인 면이 어떻게 있겠냐고 생각하겠지만 저 진짜 많이 삶에 대해서 보는 눈이 많이 바뀌었고 책도 지필하게 되고 또 제가 한국에서 레지던트 낙방 했어요. 정말 눈물 나게 서러웠습니다. 그 일 이후로 미국에 와서 이런 완전 다른 세상을 살게 되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. 내한테 두 개의 초이스가 있다 세 개의 초이스가 있다. 그 세 개의 초이스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각각 장단점을 내 기준 내 가치에 대해서 재보면 돼요. 그럼 쟤도 잘 모르겠어. 그럼 어떻게 하느냐.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. 그냥 조금 더 마음에 가는 거 하면 돼요. 왜냐.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결국 아무도 몰라요. 아무도 모르고 이게 꼭 한 개가 다른 것보다 더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.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냥 내가 조금 더 끌리는 거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. 보면 또 단점이 더 많이 보이겠죠.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그냥 더 긍정적인 걸 보면 돼요. 아 이게 이 부분은 그렇지만 또 이 부분은 괜찮구나. 아 또 이 부분은 괜찮구나. 이게 또 연결되는 게 뭐죠. 긍정적인 생각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게 감사합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게 긍정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. 나뿐만 계속 보고 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. 저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그쪽으로 갔으면 또 다른 단점이 있었을 거예요. 아시겠죠. 그렇게 생각하면 나를 좀 믿을 수가 있어요. 괜찮아. 두 개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가서 장점을 더 많이 보면 돼. 그렇게 생각하고 아 어차피 인생에 정답 딱 한 개 있고 그런 거 아니야. 딴 건 오답 아니야. 내가 가는 대로 살면 그게 내 정답인 거예요. 내 걸로 되면 내 정답인 거야. 이거를 실수하시는 게 남의 가치에다 대고죄입니다. 이걸 이제 저울질을 각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저울을 남의 저울을 갖다 대. 남한테 잘 보일까? 남은 어떻게 생각할까? 이렇게 하면 인생 다 살고 나서 후회하실 수 있어요. 아 내 마음껏 좀 못 살았다. 내 기분이 괜찮나?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나? 내가 그걸 정말 하고 싶나?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그 길로 갈까? 이걸 재야 되는데 아 이게 남목에 괜찮나? 이렇게 하면 남이 욕 안 할까? 아 이거 하면 엄마가 실망할 텐데? 이거를 재고 있으면 내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거기 가서 장점을 보면 된다. 그거고 두 번째 결정 못 하시는 이유 자기에 대한 확신은 좀 있고 괜찮은데 결정을 못 해. 이분들은 좀 욕심이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짜장면이나 짬뽕 중에 둘 중에 내가 더 먹고 싶은 거 선택한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. 또 그 양면에는 한 가지를 내가 포기한다는 게 선택입니다. 이게 또 있죠. 경제학 용어, 사회학 용어로 Opportunity Cost라고 그러죠.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죠. 쉽게 말하면 결정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게 그 외의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.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두 개의 양다리를 걸치는 상황이 되면 이 한 개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포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현명한 결정자가 되는 거예요. The enemy of good is better. Good의 좋은 거죠. 좋은 것에 적은 더 좋은 거다. 내가 갖고 있는 게 good. 진짜 good. It's so good. 인데 The better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초이스가 안 좋아 보일 수 있는 거죠. 그게 있고 그 말이 있고 또 완벽주의를 추가하면서 일을 끝내지 못하시는 분께는 Done is better than perfect. 완벽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마치는 것이다. Perfect 하려고 계속 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I'm done. This is good enough. 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. 왜냐하면 계속 perfect만 가다 보면 Done이 안 돼. Done. 됐어 가 안 돼. 안 끝났어. 평생 그렇게 살 겁니까?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극하다 보면 진짜 말 걸쳐놓기만 하고 끝이 안 나는 거죠. 좋은 점은 Radical Gratitude. Gratitude. 감사를 하고 부족한 점은 I can handle it. 내가 handle 하면 돼요.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을 향할 때 결정이 조금 더 자신감이 있어집니다. 제 책, 마음이 흐르는 대로에 이런 부분이 꽤 나와요. 제가 읽어드릴게요. 짜잔 이 장면인데요. 200, 272쪽입니다. If you really want to do it, go for it. 너가 정말로 해보고 싶은 일이라면 한번 해봐. 이리저리 고민할 시간에 내 열정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희망을 가지고 해보라는 것이다. 물론 그 길이 매우 험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. 그렇지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는다면 그곳에서 내 자신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테니까.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일 테니 말이다. 꼭 동전의 양면, 실버 라이닝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내가 선택하든지 내가 더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좋은 면을 보면서 감사, Radical Gratitude 감사하면서 살고 어려운 건 Handling 하면 된다. 이렇게 정리 쫙 해버리면 선택에 조금 더 용기가 생깁니다. 우리의 그 마음의 불편함, 만족감이 없는 이거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엄청 애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가면 됩니다. 여러분 알았죠? 자기 길 따라 한번 go for it. 바이바이 2